안녕 친구들 똥별아 장난감 가지고 놔나보네 이거 5개월 때 발로 차던 장난감인데 오 그렇지 거의 느낌은 베토벤이야 지금 이거 이제 앞으로 밀면서 걸어가는 거야? 진짜로요? 우와 안 컸어 너무 컸어 우와 우와 진짜 언제 컸어 컸어 오우 청년아를 또 역시 어! 이제 존재를 알기 시작했다 진범스 악이요 저 언제 저렇게 커서 서있대? 진짜 여기서 우리 애기 좀 보세요 막 이렇게 돌아다닙는데 엊그제 같은데 맞아 자랑하고 진범이에요 죽였다 아니 진짜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스스로 걸어서 원샷을 잘 챙기는 거잖아요 지금 정말 독점 호기심이 늘어나긴 했어 준범이가 야 그렇게 하면 준범은 어떡해 어 귀여운 나와 이제 좀 나와 놀자 아빠랑 준범 나왔다 아 재밌어 준범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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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범이 좋아하잖아요 어 공이 여기 여기 있나? 야 이거 재밌지 어디 있나? 나와 아빠? 헉? 어머 어머? 터널놀인가요 지금? 공이 여기 있나 준범이? 공이 여기 있나 준범이? 어 뭐야 오이 된다 우와 어구 좋아래 어구 좋아래 우와 저거 진짜 많이 컸다 어머 이거 이렇게? 진짜 금세 훌쩍한 것 같아 올라오세요 밟고 올라오세요 누굴까요? 아 놀고 있어 네 본부장님 응? 네 괜찮아요 스케줄잖아 다음 주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요즘 진짜 바쁘시잖아요 지금 사실 똥배로 태어나서부터 사실 너무너무 감사하게 거의 일주일에 6일 이상을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번 주만 하더라도 줌범이 얼굴을 진짜 못 봤어요 와아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이시죠 안녕하세요 저 라이브 쇼핑에서도 본 것 같은데 와 진짜 다재다능해요 언제 쉬지? 이동하는 시간이 뭐 30분 40분 있잖아요 그때 보통 이렇게 쪽잠 차에서 겨우 쉬시는 거죠 이야 진짜 바쁘시다 줌범이 커가는 과정을 사실 내 새끼 내 눈에 담고 싶은데 또 그게 참 쉽지 않으니까 쓰읍 하아 뭐가 맞는 걸까? 일하는 엄마 아빠면 다 공감하죠 그쵸 두시부터 네 고민이 부쩍 많아지죠 네 이거 봐따 이렇게 웃고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 웃음 보고 힘내라고 두시가 네 진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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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요 그래서 먼저 미소 공격 진심 그럼 수요일이에요? 월쭉? 아이고 아이고 월쭉 수요일이 될 수 있다? 네 하늘이 마냥 좋아 네 네 네 아 듣고 있어요 애기가 앞에 있어서 정신 없지 그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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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부장님은 뭐지? 나도 네 당황스러우시겠어요 본부장님도 하하하하 네 네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무해한 웃음이다 진짜 정말 다음 주 월화수목구부터 일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하네 와 이거 하하 큰일이다 큰일이야 이게 이게 일을 이렇게 하는 거 너무너무 좋으나 뭐뭐뭐 내 거 타고 오빠 뭐뭐뭐 뭐잇 뭐뭐뭐 내 거 타고 오빠 뭐뭐뭐 하하하핳 하하하하 쇼맹이네 진짜 와 알겠습니다 저거 그냥 이건 이렇게 타는 거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싱싱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